구로구 신체활동사 1기를 모집합니다. 구로구민 중 신체활동에 관심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계획인데요. 신체활동사 양성 및 리더활동을 지원합니다.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구로구청 보건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보건행정과 860-3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19년 환경순찰 스마트 모니터 모집을 안내합니다. 이번 모집은 스마트폰이 있는 만 15세 이상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구로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인데요. 지역순찰을 통한 공공시설물관리,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. 신청은 2월 13일까지 구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감사실 860-24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문화사랑봉사단 제10기 신규봉사자 양성교육을 안내합니다. 이번 교육은 교육 수료 후 1년간 봉사활동 가능한 구민을 대상으로 열리는데요. 구로구청 신관 3층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풍선아트, 스토리텔링 등이 이어집니다. 신청은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자원봉사센터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860-29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